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멋처럼 만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해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옥상에 올라와서 일출을 잡으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제비들이 엄청 많이 날라요. 하늘에 시큼하게 났는데 카메라는 잘 안 잡히네요. 그러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서쪽 하늘에 아직도 반달은 아니지만 슈퍼블루무늬였던 달이 떠있어요. 아침 새벽요. 달을 한번 잡아볼게요. 해뜨기 전에요. 네, 서쪽 하늘에 아직도 서남쪽 하늘에 반달이 새벽별이 크게 떠있네요. 햇뜨기 직전에 떠있네요. 네, 새벽별입니다. 네, 이렇게 새벽별에 보이는 9월 1일 아침입니다. 이제 해가 떠오른 동령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오늘 해와 달을 함께 보는 날입니다. 오, 제비들이 아주 멋지게 날고 있는 아침입니다. 우와, 하늘에 제비들이 우와, 무처럼 잡혔네요. 제비들아, 또 날다봐라. 해가 이제 저 소나무에서 오, 저 계준으로 1등선, 2등선, 3등선인데 두 번째 등선 거의 마지막 분에서 해가 올라오네요. 매 올라올 때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와, 제비들이 엄청 많아요. 허허허, 이 순간 잡히면 좋은데 제비들이 단체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햇님은 소나무 속에 숨어있네요. 네, 해가 떠오르는 동안 남쪽 하늘 7번 국두로 한번 여행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햇살을 받아서 화삭하게 빛나고 있고 아침에 하얀 달, 아직 서쪽에 지지 않는 달이 떠있는 7번 국두입니다. 저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7번 국두. 네, 이제 햇님을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햇님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햇님이 얼굴을 불쑥 보이면서 두 번째 동산에서 떠오르고 있네요. 네, 이렇게 떠오르는 시간도 늦어지고 떠오르는 위치도 며칠 사이에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햇님이 오늘 9월 2일 토요일 아침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멋진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여러분 일주일 보시고 멋진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란한 태양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3천원도 안녕, 소원이아미입니다. 네, 월요일날 또 일회 아침 일출도 동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월, 수, 금요일 동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 또 만나기로 약속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